오늘 마지막으로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뷰를 아까 우리 기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기술부터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생생 한마디는 오늘도 트럼프 관련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이제 2차 목표가가 좀 운 좋게 달성이 됐어요. 3195원인데 3195원 보시면 3300원을 찍고 약간 급락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7월 8일 날 제가 매수를 했어요. 7월 8일이면 이제 복귀를 좀 하자면 복귀를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여기가 이제 7월 8일입니다. 여기 여기 제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네모 친 자리 있죠. 네모 친 자리 흘러내리는 자리라 그럽니다. 이런 자리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왜냐하면 이런 네모 친 자리에 물리면 답이 없어요. 어떤 거는 반등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나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지하 5층을 땅굴을 파는 종목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손질 잡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그죠? 1차 상승이 나왔죠. 1차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21선 깨고 61선까지 밀었다가 이 61선 근처 여기에서 강한 장대 양보험과 장대 거래량으로 올라선 종목은 여기 돌파를 보는 겁니다. 여기 여기 이 라인을 돌파를 보는 거고 그죠? 돌파를 보는 거고 그 돌파는 지수가 좋아야 되고 섹터가 맞아야 돌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로는 돌파가 잘 안 되고 그때 시장의 핵심 섹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운인 겁니다. 돌파 매매를 하다 보면 솔직히 제가 하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저는 삽니다. 사고 당겨주는 건 세력들이 당겨주고 하늘이 당겨주는 거고 여기서 이 장대 양보험에서 바로 당길지 안 당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당겨주는 거고 가끔씩 돌파 매매를 하다 보면 그렇게 그 다음날 장대 양보험이 2연속 당겨주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둘, 셋, 넷, 한 번 더 당겨줘요. 더 당긴 다음에 다시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고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원전 수주 이제 체결이 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띄워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원전 종목이 오늘 이제 원전 종목은 체코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죠. 아랍에미리트도 또 여전히 있고 향후 예전 계획이 티르키에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을 일단 뚫어놨기 때문에 체코를 물론 MOU지만 뚫어놨기 때문에 이 프랑스를 이겼다. 그죠? 프랑스를 이기면 다 이긴 겁니다. 대적할 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다 신뢰가 없죠. 없고 그리고 어떤 우리 대기업들, 기업들의 어떤 수준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뚫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방산이나 마찬가지죠. 방산을 한 번 뚫어놓으니까 계속 여기저기 다 뚫고 있잖아요. 원전도 한 번 딱 뚫는 게 어렵지만 딱 한 번 뚫었잖아요. 그죠? 프랑스를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또 영국 다 원전 건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까지 다 뚫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금 오늘 좀 장대음벙이 나고 있지만 또 한 몇 달 지나면 또 저점이 나올 거예요. 저점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또 뭐 종목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종목은 자 이 종목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또 한 멘트를 좀 날려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였으면 잡혔어요. 잡혔는데 지금 공을 칠 것 같아가지고 화성벨브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를 제가 11시에 볼 때 20% 딱 올라가길래 오늘의 1등주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들은 한 시간 만에 상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갈 길이 바쁜데 1등을 하기 위한 갈 길이 바쁜데 공을 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1등이 안 되는 거죠. 자 화성벨브로 차트 한번 볼게요. 이 화성벨브로 차트는 아까 말했던 우리 기술 차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1차 상승이 일단 나왔어요. 1차 상승 아까 우리 기술 똑같이 1차 상승이 나왔죠. 이게 어디까지 빼면? 역과 61선까지 뺐죠. 이 네모 친 자리에서는 매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세력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계속 이랬다가요.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여겐자로 빠지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하고 여기서 일단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붙였죠. 붙였죠. 오늘 붙였고 이제 이 화성벨브는 그 동해 유전 대왕고래 테마 종목들 한번 볼까요? 먼저 가수공사입니다. 이 가수공사 제가 생수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1선 붙었죠. 지금 올라올라 하고 있고 가수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가지고 있죠. 다 올라왔어요. 지금 가수공사가. 아까 소공사 올라온 게 아니라 대왕고래 종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철간에 이 동양철간이 3년상을 치면서 간 대왕고래 철간 1등주였습니다. 이 종목이. 그리고 61선까지 뺐죠. 지금 차트는 거의 다 쌍둥이들처럼 다 똑같아요. 화성벨브. 똑같죠? 이거. 똑같아요. 근데 상을 쳤죠. 공을 쳤고 오늘. 그 다음에 넥스틸이 있죠. 넥스틸도 제가 했어요. 이거. 뭐 생쇼에도 했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신스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스틸.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또 태강, 성강벤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철강 한국가수공사가 상칠 때 같이 올라간 철강주가 동양철간 화성벤브였습니다. 그래서 동양철간은 근데 지금 천원짜리 999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우리 생쇼 룰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고 그 다음 동양철간 다음이 바로 화성벤브였습니다. 얘가 지금 이때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대주주 매도가 나왔어요. 대주주 지분 매도가 나와가지고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꼬꾸라져가지고 여기까지 뺐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빼고 오늘 거래가 이 종목이 시총이 얼마냐면 990억짜리입니다. 990억짜리를 오늘 거래를 그냥 만땅으로 돌렸어요. 근데 상도 뭐 들어갔다 풀리고 들어갔다 풀리고 생쇼하고 있는 지금 화성벤브가. 그래서 저는요. 매매를 할 때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 이런 걸 좋아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시가총액 천억짜리가 거래를 1,100억을 한시부터 지금 한시까지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누르면 사면 됩니다. 누르면 사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떨어지면 매수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지금 대왕고래 테마주가 60일 순에서 일제히 반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배팅 들어가져야 되고 오늘의 1등은 바로 화성벤브고 화성벤브는 오늘 상가 갔기 때문에 공을 쳤고 그리고 내일이나 내일 다음 주에 눌림에서 들어가면 돌파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매수가는 만약 풀리면 8,800원이 19.9%더라고요. 그래서 8,800원에 매수를 하고 매수가 안 되면은 종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상가 갔기 때문에 또 준비는 자료도 설명하기도 싫고 또 그러네요. 솔직히 설명해봤자 편입도 안 될 텐데 자 어떤 볼 밸브도 그렇고 니들 밸브에 스페셜 밸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밸브 만든 회사입니다. 배관용 밸브 생산 업체고 상가 안 가기만을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또 자료도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관련 주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에너지, 에너지 안보와 주도권 확보, 석유 및 가스 산업, 재생에너지, 원자력, 전기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나와 있어요. 주장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바이든 정권은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억제해서 에너지 재앙을 만들었다.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은 사우디아, 베네수엘라 독재자에게 석유를 간청했으며 미국의 비상에너지 자원을 고갈시켰다. 그래서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석유 시출을 하겠다. 바이든하고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트럼프 테마주로도 움직이고 있고 또 뭡니까? 대왕고래 테마주로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상한가나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수납매 여름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결국에 트럼프를 견제할 만한 미국의 인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로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가 단행이 됐었을 때 지금의 분위기를 좀 전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기대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트럼프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좀 집중될 건지 이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피격 사건 이후로 지지자들 결집을 시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그 반대 지지자들도 결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트럼프가 낙관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또 바이든이 또 어제 하나 멘트를 날렸죠. 자기의 건강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좀 고려를, 후보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 그러니 약간 약해졌어요. 이제 바이든이 말하는 어떤 투가. 그렇기 때문에 교체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교체하는 사람이 누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또 여론조사 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앞서 가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다른 후보들에게도 앞서 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주장들 그리고 정책들을 지금부터 좀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승별부도 마찬가지 트럼프 시장에서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1차가 8,800원이 체결되면 1차 목표가는 9,000, 9,000, 아니 만 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만 2,500원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8,800원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7,040원이 되겠네요. 오늘 무방은 또 화성 밸브하고 이런 종목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입니다